외국인 선수들 다양한 배구 전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이슈 스파이크 시간 오늘은 외국인 선수 관련한 내용인데요 높이로 갈지 아니면 파워나 기술로 갈지 사실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기에 앞서서 각 팀은 무조건 높이만 찾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파워나 기술만 찾는 것도 아닐 텐데요 그만큼 자신의 팀에 가장 걸맞는 딱 맞는 맞춤형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외국인 선수의 유형을 큰 틀에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큰 틀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높이의 파워를 가진 선수냐 아니면 기술의 스피드를 가진 선수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와 파워냐 그리고 기술과 스피드냐 지금 남자부 7개 팀과 여자부 6개 팀 물론 각각 추구하는 배구의 스타일과 색깔이 다를 텐데 이정철 해설위원 보시기에는 그 기준점 어떻습니까? 지금 이성규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높이의 파워, 기술의 스피드 이런 건데 100% 공감이 가고요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는 일단 높이가 어느 정도는 먼저 전제돼 있어야 외국인 선수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정철 해설위원은 감독이실 때도 높이의 배구를 구사는 외국인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를 뽑아서 정상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잖아요 대표적으로는 메디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그때는 트라이아웃 할 때 앞에서 제가 후순이니까 앞에서 다 뽑아가니까 마땅한 선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 선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보관으로 저 선수를 레프트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김희진 선수를 라이트를 한번 더 집중적으로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남자부의 외국인 선수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시즌 초반에는 지금 높이와 파워를 겸한 선수들의 활약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그러한 선수들을 보유한 팀들의 성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V리그에서는 특히나 이 외에 높이와 파워가 좋은 선수들이 성공을 할 확률이 높으냐면요 V리그는 다른 리그와 다르게 외국인 선수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거의 50% 이상 가져가는데 그 점유율을 가진 선수를 국내 브로커들이 많이 따라가잖아요 저도 이제 센터 브로커를 하면서 항상 그 외국인 선수를 항상 시야에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선수가 높이가 없으면 어느 정도 한계가 다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가장 잘한 용병들 외국인 선수를 보더라도 높이가 좋은 시몬 또 레오 선수 또 가빈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스파이크 높이가 거의 370cm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케이타 선수가 점프 스파이크 측정을 하니까 372cm가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높이로써 역대 최고 외국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케이타 선수고 다만 또 기술력이 좋은 리시브가 좋은 이런 또 대한항공 팀에서는 기술력과 스피드가 있는 비에나 선수 같은 선수도 또 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팀 칼라에 맞는 그런 외국인 선수가 최적의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높이가 높다고 해서 그 팀에게 다 득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높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기술과 스피드가 필요한 팀들은 조직력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팀들은 또 스피드로 승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들의 이런 성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금 남자부 외국인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을 보게 되면 케이타 선수가 56.8%로 1위 펠리페 선수가 55.5% 2위 현대캐피탈의 다우디 선수가 54.9%로 3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각각 KB선의 보험이 2위, OK금융그룹이 1위, 현대캐피탈의 3위에 자리하고 있을 만큼 외국인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과 활약 여부에 따라서 그 팀의 순위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자부에서 외국인 선수들의 높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을 앞서 이정철 해설위원이 말씀해 준 적이 있었는데 라자레바 선수가 그렇게 장신의 공격수, 장신의 외국인 선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본인이 때리는 타점 포인트의 높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들어가는 스피드나 손색이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볼의 구질이에요 볼의 구질이 아주 정직한 볼을 구사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밀린 듯한, 어떨 때는 좀 찍히는 듯한 그래서 브로킹에 통과가 되면 수비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죠 수비수가 받쳐주는 어떤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렇게 때리다 보니까 상대 브로커의 정면이 아닌 측면이 맞았을 때는 굴절되는 부분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야구에서도 투수들의 볼 움직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폼도 깨끗하고 볼 구질도 깨끗하게 오는 투수들의 볼은 아무리 150, 160km의 초강속구여도 타이밍 잡고 치면 충분히 거리가 난다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구속은 안 나도 볼 끝이 좀 묵직하거나 볼 끝에 움직임이 많은 선수들은 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일단은 브로킹에 맞지 않고 통과가 되든지 브로킹에 맞고 상대 코트에 떨어질 때 어떤 볼의 구질이 좀 지저분할수록 좋거든요 어떤 정직하지 않은 그런 볼이 발생이 되면 일단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정면에 맞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맞고 회전으로 인해서 굴절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어떤 공격수로서는 상당한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만약에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정철 해설위원이 특정 팀이라고 아예 가정을 안 하고 그냥 어떤 팀의 감독으로 계시는데 지금 풀에 나와있는 지금 우리 브리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 1순위 픽을 갖고 계셨다면 어떤 선수를 뽑으셨겠어요? 기업은행의 라자레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IBK 기업은행의 춤을 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이니까요 그럼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외국인 선수를 보는 그 눈이 아주 날카롭기로 정평이 나있는 이정철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라자레바 선수 말씀을 해주신 대로 사실 경기 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특히 인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8개월을 여기 와서 있잖아요 향수병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 심리적인 요인들 또 일단 맨날 똑같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외국인 선수가 아니라 국내 선수도 다 마찬가지로 지겹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감독이 쫙 이렇게 헤쳐나가느냐 왜? 가져갈 거를 가져가면서 헤쳐나가야지 정작 가져갈 거는 등한시하고 뭐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경기를 치러서 이겨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줄다리기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외국인 선수를 컨트롤하는 데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좀 감독과 외국인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간에 어떤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근이 어떻게 보면 채찍이 없는 가운데 그냥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라고 줬을 때에는 어떤 벽에 부딪혔을 적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확률적으로 그러나 적당한 채찍을 주고 당근을 주고 또 특히 저는 이제 그 팀에 있을 때 이제 기존 우리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외국인 선수가 왔을 때는 감독이 교육을 시키는 게 너희들보다 적다 왔을 때 뭐 쉬운 얘기로 솔직히 간을 보거든요 이 팀의 어떤 그 상황 이 팀의 패턴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는 해서 되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것인지 팀의 문화를 보고 선수가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은 감독이 시키는 게 아니고 기존 선수들이 생활하고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선수의 인성뿐만 아니라 그 팀에 얼만큼 녹아들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팀의 성적과 팀의 분위기와 뒷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